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주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된 걸 한 번 더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거제 제가 거론한 것이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전국 권역별 조작값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대구 경상북도에 조작값이 낮습니다. 조작값이 여기서 5%라는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훔쳐가지고 이재명에 대해 줬다는 거죠. 유일하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입니다. 대구 광역시하고 이런 경상북도는 윤석열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작값을 좀 올리게 되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대구 경북 5%를 누군가 저는 낮춰줬다고 보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지 않죠. 이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우연히 5%로 그렇게 낮은 조작값이 입력됐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의 5%의 조작값 아주 낮은 조작값을 입력해 준 겁니다. 바로 옆에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조작값이 낮은 것은 최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선거 조작범들이 눈치를 많이 봐서 역대 가장 최적 가장 낮은 조작값을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15%에서 5%로 낮추면서 여러분들 권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값이 5%가 입력되면서 15%가 입력이 됐으면 2926표로 이재명이 승리를 했을 건데 5%가 입력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선거 조작범들의 의도적인 그런 입력이 없었으면 저는 힘들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에도 저는 이게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이 개통대 조작 서브용 PC를 다루는 책임자는 역대 선거의 경험이 가장 풍부하고 이 조작원리의 가장 정통한 인물이 이걸 다루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를 통해서 이것을 입력한 사람들은 한 번 하는 초자가 아니고 선거 부정의 이런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해왔고 2016이나 그 이전에도 경험이 있는지 알 겁니다. 그게 2016년부터 치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19년도 창원시 성산구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그러면 대통령선거 전에 6번 정도의 경험이 있는 그런 초베테랑 조작 분야에 관한 초베테랑이라는 사람이 조작 서브용 PC를 가지고 집계표에 올라온 그 득표수에서 정감 작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조작값을 입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한다? 이렇게 실수를 한다?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 조작 서브용 PC를 담당한 선거 조작품의 핵심 멤버가 15%를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5%를 낮춰줌으로써 이재명을 낙선시키고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을 당선시켜준 겁니다. 만일에 여기서 15%를 대신에 15%를 넣었으면 이재명이 2,926표 차이로 여러분들 승리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지금 왔어야 알 겁니다. 그때는 몰랐을 거고 지금 이 공병호 tv를 그쪽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렇게 했었구나 누가 그러면 어느 놈이 15%를 5%를 낮췄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 낮춰준 겁니다. 낮춰주지 않고서는 낮추는데 아니 PC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6번 정도 경험을 가진 친구가 15%를 5%를 실수해 가지고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전문가 몇 분이 글을 남겼기 때문에 어제 보시는 것처럼 전산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브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조작에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보조 데이터베이스에 전산 조작은 한둘이면 충분합니다. 전문 달인의 소수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그 조작값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기획은 또 다른 사람이 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기획은 따라하고 실행은 전산 조작범들이 한 거죠. 과연 관악 서버 안에서 내부 전산 담당자나 외주 전산 관련자가 급도 없이 했을까요? 인터넷 상으로 비범만 알면 해킹을 할 수 있으면 외부에서 또 전산망에 들어와서 모니터링 및 보조 서버 데이터 조작 이후에 메인 서브로 업로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내부자가 했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나 패스워드나 아니면 모든 종류의 이런 번호를 넘겨 가지고 외부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여러분도 원격으로 하면 이런 종류의 다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관악 데이터센터에 있었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죠. 전산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 조작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매우 쉽습니다. 특히 서버가 개방형이고 전자계표딩 모든 서버에 연결되었고 특히 의심스러운 LG유플러스 제품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로는 100% 연결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조작을 서버 측에서 할 수도 있고 조작용 PC에서도 접속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 전산 종사자들은 모두 수사하고 기자재도 조사해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후일 책임을 지게 되리라 봅니다. 현재 선관위 전산팀 전체는 일단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해킹 전문 집단 소구리는 중국이나 북한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비상한 전문가 한두 명이 모든 조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작이 가능하게 환경을 조성하게 한 것이 당시에 사무총장의 조혜주 등 간부진이 했을 겁니다. 모두 발본 세 권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악 내에서 여러분들 보조 tv에 바로 연결된 서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비번이나 이런 걸 다 공개해 가지고 바깥에 임시사무소에서 여러분들 원격으로 다 조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이런 걸 밝히면 검찰이 들어가게 되면 금세 다 밝혀내겠죠 누가 했는지 그러나 안 하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에서 대부분의 전산조작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이런 부정선거를 해부한 시리즈 형식으로 6월 말에 다섯 권이 완관이 됐습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다루고 있고 4권이 총선 그리고 5권이 지방선거를 여러분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보급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것이 본인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한 달 전부터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그런 양서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 쓴 소위 기독교 발전사라는 관점에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이 책에도 여러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